두 번째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띵킹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죠. 사실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하면 다들 튜토리얼, 따라하기, 클릭 클릭, 이쁜거 만들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을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파운데이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안 그러면은 엔드 오브 데이, 결국에는 다른 산으로 가서 대화가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경험했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걸 느껴서 그쪽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그쪽에 대해서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이 슬라이더를 준비한 건 뭐냐면 우리 함수민 선생님께서 처음에 워크샵 이야기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주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리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부터 저도 항상 이런 어떤 거랄까요? 동상 이농에 대해서 많이 겪고 있어서 이게 뭐냐면, 결국 디자이너들이랑 일반 아키텍처리 디자인 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들 우리가 막 디자인을 해가면 클라이언트는 되게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살짝 벽체 뒤로 밀까요? 아니면 교수님들도 막판을 와가지고 약간 좀 바꿔. 말이 바꾸는 거지. 이거 바꾸면 섹션 다시 다 잘라야 돼. 엘리베이션 다 다시 바뀌어. 그 다음에 이거 다시, 이거 도큐멘테이션 다 다시 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하면 좀 더 편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컴퓨테이션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뭐가 있냐면 어떤 아 이거 간단할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간단하지 않은 부분 나 이거 가능될까? 내가 봤을 땐 흔히 원 라인 오브 매직이라 이야기하는데 한 줄의 코딩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인데 가이드라인은 제가 몇 가지를 좀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컴퓨테이션 디자인 어프로치 컴퓨테이셔널 어프로치를 할 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올바른 대답을 얻기 위해서는 제일 힘든 게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질문 던지는 게 제일 어려워요. 힘들고. 여러분들 리서치, 그 캐스천, 하이퍼터시스 잡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컴퓨테이션 디자인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흔히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거를 뭔가 좀 보지 말고 하나의 문제를 한번 봐주세요. 생각이 많이 바뀌어요. 시각도 많이 교정되고. 문제로 보세요. 문제. 내가 아파트를 만들 거다? 내가 여기다 디자인을 할 거다? 근데 과연 내 문제는 뭔가? 내 컨셉, 그게 컨셉일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 어떤 이슈, 컨셉,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문제를 나열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왜냐하면 이게 공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문제를 디텍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머신러닝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인풋과 아웃풋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우정희 선생님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많이 접목을 해서 저랑 그나마 대화가 잘 됐던 편인데 일반 디자이너랑 이런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런 걸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막 만들면 어떤 환경에서 이게 만들어져야 되죠? 인풋이 모자로 가면 그것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대답을 잘 많이 못하세요. 왜 그러냐면 그 띵킹 프로세스가 달라요. 저도 디자이너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건데 띵킹 프로세스가 완전히 다르다. 정확하게 우리가 예를 들면 파킹 낫을 옵티마이즈 하려고 한다면 이 도시 컨텍스트 어떻고 입구는 여기고 사이즈는 이렇고 법규적인 측면이 이렇기 때문에 딱 우리가 주어진 건 이거야. 여기 안에서 우리가 맥시마이즈 할 거는 이거다. 끝! 이렇게 어떤 그 문제를 컨셉사이즈하게 얘기할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을 만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 인스트럭션을 짜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머신러닝도 그렇고 일반 프로그래밍도 그렇고 사실 일반 이런 코딩하는 프로그램은 흔히 이제 코딩 1.0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테슬라의 AI를 담당하고 계신 그분은 코딩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2.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쨌든 1.0이 됐던 2.0이 됐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요. 결국에는 반복과 비교가 있어요. 반복과 비교. 그게 다예요. 사실. 이 단순한 반복과 비교를 가지고 여러분들 로켓도 쌓아올리고 비행기도 날아올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거다. 그리곤으로 나열했지만 결국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이거는 굉장히 안목적인 언어들이죠. 올라가요. 위로. 계속 올라가서 결국에는 수학적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건축. 이것도 계속 하다 보면 법규적인 것도 나올 수 있겠죠. 내가 무슨 프랜차이즈를 만들려고 그래. 내 가이드라인이 있어. 그 다음에 우리 가이드라인에 맞는 어떤 좀 더 강화된 법규를 만들었어. 그걸 좀 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만들면 코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스턱션을 만드는 단계가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크게 우리가 프로그램에 접근할 때 갖고 있는 어떤 멘탈리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방법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프로블롬들을 정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정신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때때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분에서 전체로 와야 되는 경우들이 계속 다반상 발생이 돼요. 그리고 되게 제네릭한 거에서 컴플렉스. 그 다음에 컴플렉스에서 심플.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거에서 되게 어떤 스페스픽한 디테일한 어떤 형태로 또 디테일에서 일반화로.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저도 계속 프로그래밍을 짜고 코딩을 하고 알고리즘을 짤 때마다 이걸 계속 상기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거 하다보면 까먹거든요. 하다보면 계속 이 프레임으로 다 짠 다음에 한번 봐요. 아 그러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다시 리펙토링하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컴퓨테이션 디자이너들한테는 계속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만 제가 포인트 아웃하면 지적을 하면 그게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개발을 하실 때 이걸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되게 스피스픽한 걸 먼저 하세요. 되게 파티큘러한 옵션을 만드세요. 되게 특정화된. 이거는 굉장히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흔히 얘기하는 엣지 케이스, 코너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일반화 시키는 게 되게 어려워요. 고민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네트워크 툴도 어떤 환경에서 딱! 이거 되는 거 만들기 쉬워요. 하루아침 만들어요. 근데 이것들을 되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어떤 툴로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가 필요하고 엣지 케이스, 코너 케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어떤 에러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퀄리티 컨트롤을.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많이 따라가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어떤 전략이 있죠. 뭔가를 선언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서브 캐라고리로 양립할 수 있겠지만 이제 결국 크게 디텀미스틱한 거랑 서카스틱한 거랑 나눠지는 거죠. 디텀미스틱한 거는 이 단어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랜덤리스가 임보블되지 않는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서 어떤 무작위의 어떤 개념이 연관이 안 되는 게 흔히 디텀미스틱한 그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서카스틱한 방법은 확률적인 방법이죠. 랜덤리스라는 건 결국에는 확률로 표현하거든요. 제가 랜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사실 학생들을 크리틱할 때 가장 제가 되게 귀에 딱 들었을 때 거부 반응이 나는 게 뭐냐면 이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은 랜덤하게 했었다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걸 들었을 때 왜냐하면 그런 단어와 컴퓨테이션 디자인의 가치를 많이 떨어뜨린다고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랜덤이라고 보는 저는 랜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랜덤은 확률이에요. 확률. 여러분들이 어떤 랜덤을 돌리더라도 일단은 노말라지된 값이 나오거든요. 0부터 1. 0부터 1이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만약에 랜덤 값을 가져와서 0.5보다 작다면 크다면 하면 이건 동전 던진 확률과 같겠죠. 계속 던지다 보면 어쨌든 간에 0.5로 귀결이 돼요. 근데 내가 확률적으로 지금 내가 만약에 에이전트를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뭔가를 막 하다가 다른 비헤비로 넘어갈 때 이 넘어갈 확률을 보는 거예요. A라는 행동을 하다가 B라는 행동으로 딱 넘어갈 때 어떤 환경이 맞았을 때 0.2%의 확률을 넘어가자 라고 내가 룰을 줬어요. 이 에이전트한테. 그러면 환경이 딱 디테크가 됐을 때 프로바벌리티를 딱 던지는 거죠. 랜덤을 딱 던졌을 때 랜덤 값이 0.2하다 그냥 execution, otherwise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랜덤을 쓸 때는 항상 확률 얘기를 하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공격도 좀 덜 당하고 그리고 제가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컴퓨터가 랜덤이 굉장히 중요해요. 랜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사실 랜덤이라고 쓰는 것도 사실 100% 랜덤이 아니에요. 히드 값으로 랜덤을 재현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 랜덤은 아니지만 우리가 랜덤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서카스틱한 걸 바라볼 때 확률적으로 바라보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왜 우리가 어떤 처음 정책 그러니까 결국 내가 코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 앞에 부분은 결국 뭐냐면 멘탈리티야. 이렇게 할 거다 하면 멘탈리티. 근데 내가 이 뒷거 같은 경우는 전략을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동시에 두 전략이 있을 수는 없겠죠. 만약에 프라이머리 전략이 있고 세컨드 전략이 있으면 뭐 멘트 센스 하겠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디더미스틱하게 갈 거냐 서카스틱하게 갈 거냐 중요한 거예요. 네트워크 아나리시스는 굉장히 디더미스틱한 거예요. 사실은. 네트워크 아나리시스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돼. 가서 자로 재보잖아요. 내가 해보고 너가 해보고 우리가 해봐도 결과 다 똑같이 나와요. 디더미스틱한 거죠.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서카스틱한 방법을 임볼부시킬 거냐. 저희는 웨잇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고 이 웨잇도 또 어떻게 정의할 거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보면 디자인 컴퓨테이션 같은 경우는 컨버지 시킬 거냐 다이버지 시킬 거냐 대한 이야기도 또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컨버지 시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걸 만들 거야. 그래서 이런 확률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디자인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번에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스텝을 나눠 놔야 돼요. 땜처럼 딱 딱 그리고 각각의 땜에서는 점점점 넬로우 단위 하는 거예요. 나치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만났을 때 미딩마다 그게 있잖아요. 처음 미딩했을 때 뭐 사이트나 이런 것도 보여주고 그게 프로포즈에 넘어가면 그 뒤로는 웬만큼 잘 안 가잖아요. 파이널 도큐멘트 질려고 왔는데 갑자기 기둥을 흔들어버려. 이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컨버지 시키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계할 때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어떤 프로블럼들을 하나에 도달하기 위해서 계속 컨버지 해서 들어가는 게 있어요. 계속 낼로우 다운 낼로우 다운 해서 물론 그 중간에서 약간 붕위를 나눠서 다시 또 낼로우 다운한 전략을 펼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컨버지 하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건 특별히 옵티마이저에 더 많이 발현이 돼요. 가령 내가 어떤 건물도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 근데 우리가 쓰려면 머티리얼이 이거야. 그리고 머티리얼 시트 사이즈가 이만해. 그러면 과연 어떤 크기로 잘라가지고 이거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 현장에서 조립하기 턴할까? 이런 거 명백한 답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스텝을 나눠서 옵티마이저에 들어가는 거죠. 다이벌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결국 프로블럼들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파고랑 이세돌 구단 기사님이랑 바둑을 들 때 우리 광고 같은 거 보면 뭐가 촥 나오고 또 확 퍼지잖아요. 또 뭐가 확 나오는데 확 퍼진다. 이게 어떻게든 굉장히 다이벌지한 어프로치거든요. 뭔가를 계산해서 한가의 확률을 딱 잡은다면 그 확률에서 발현될 수 있는 나머지 것들을 또 다 펼쳐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중에 또 가장 좋은 걸 잡아가지고 또 거기를 돌려서 또 확 펼치고 이런 식으로 다이벌지 시킨다. 가령 우리 같은 경우는 파라메턱 스터디를 많이 하죠. 어떤 메쉬들이 있고 파라메터가 있을 때 이제 각각 파라메터가 어떻게 적용했을 때 이런 디자인 형태, 저런 디자인 형태.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드림캐쳐라고 제가 버클리 있을 때 우리 얼룸 라인 이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샌판시스코 피어 나인의 오토데스크 리서치 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가서 막 페브리케이션 랩도 쓰고 이랬는데 그분이 이제 개발했던 저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아폴로 10 달 착륙이 아폴로 13호인가요? 할 때 안테나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안테나들 그 안테나들의 컨피그레이션이 그냥 안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 막 돌려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전파수신도 좋고 가장 잘 버티고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옵션을 만드는 거야. 그중에 또 옵션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계속 아이디어들 벌려나가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 제로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자주 끊겨서 인터넷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론이 있다. 컴퓨테이션 디자인 할 때 어떤 멘탈리티 전체적인 thinking process이 이렇게 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란토스 다이어그램 혹은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화면이 좀 시끄러져서 나오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멀탈 퍼버스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하는 거거든요. 가령 A라는 게 가장 좋을 때 B라는 거는 안 좋을 수 있어요. C는 더 안 좋을 수 있어. 그럼 A를 포기하고 B, C를 맥시마이즈 시킨다. 이런 것들은 나오는 그런 뭐랄까요.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멀탈 퍼버스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쓰는 이런 방법론에 대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이버지 시키고 컨버지 시킬 때 아이디어를 쓸 수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다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뭐 건축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탑다운으로 어프로치라거나 바트목으로 어프로치라거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사이트 하나의 정보가 한다고 했을 때도 사이트를 전체적으로 환경부터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든다면 이 컴포넌트부터 사이트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전략들이 있다. 설계학과 비슷해요. 이거는 되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부분적인 요소로부터 치고 나갈 거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부분은 좀 재미있을 수 있어요. 일반 디자이너들이 봤을 경우에 트라블룸 솔루션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솔루션이 존재하는 솔루션이냐 아니면 존재하지 않지만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냐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이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컴비네이션을 찾아가지고 옵티마이저션을 해야 나가야 되냐 아니면 난 잘 몰라. 정확하게. 확실히 뭔가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뭐가 있을 것 같아. 그걸 찾아내는 거냐. 머신러닝 프로그램이랑 비슷하죠. 머신러닝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머신러닝 얘기 하나 없네요. 머신러닝 수업 다닌. 그니까 슈퍼바이지러닝이 있고 언슈퍼바이지러닝이 있거든요. 슈퍼바이지러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할지 알아. 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고양이야. 야 이거는 쟤야. 고양이 걔. 고양이 걔. 트위닝 시킨 다음에 나중에 확 물어보는 거죠. 결국 이것도 이그지스팅한 솔루션 찾아내는 거예요. 이미 다 있으니까. 근데 이머징하는 건 뭐냐면 뭔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모르겠지. 데이터가 되게 많아.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물어보는 거야. 뭐냐고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그런 개념으로 보면 좋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희 컴퓨터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이 오리엔티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무게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프로그래밍 할 때 뭐 오브젝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이냐 컴포넌트 센트리 프로그래밍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유니티 써본 적 있어요? 유니티? 유니티 써본 분 한 번 손 한번 들어줘요. 딱 써먹석 한 번 해주셔도 돼요. 없으세요? 유니티가 컴포넌트 센트리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도 있어요. 뭐 클라스도, OOP도 있고 당연히 프로시지얼, 펑셔널도 다 지원이 되죠. 근데 어쨌든 이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그 문제점을 저걸 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 예를 들면 휴먼 센트드 인바러먼트를 디자인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일단 무엇을 디자인하더라는 간에 어떤 휴먼 스케일을 보고 휴먼의 어떤 그 안에 공간에 사람을 넣어서 그 퍼스펙티브로 보고 계속 그쪽으로 트윙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에 오리엔티드 시킬 거냐 아니면 아싸리 디스 오리엔티드 시킬 거냐 이것도 어떤 그 멘탈리티 우리가 컴퓨테이션 코딩이라든지 전략을 짤 때 굉장히 중요한 멘탈리티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우리가 코딩을 한다는 거는 결국 뭔가를 다 컨트롤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면 센트럴라이드 시킬 거냐 디센트럴라이드 시킬 거냐 사실 아키텍처를 짤 때는 완전 그 흔히 얘기하는 공산국가체제 소비에트 유니온 스타일로 하나에 딱 그걸 만들고 여기 파이프라인에서 다 치고 나가서 밑바닥에서 뭐가 일어나든지 위에다 다 리포트하는 방식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센트럴라이드되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센트럴라이드된 거죠. 그리고 에이전트를 오케스트라하는 무슨 그룹 시스템이 있다고 치면 얘는 어떻게 보면 디센트럴라이드된 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각각의 이쪽이 이제 중심이 돼 있고 그것들 오케스트라는 영역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다소 생소할 수 있어요. 워낙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방법이 분명히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즈 하냐 아니면 이터레이티브 하냐 프로시즈 하라는 거는 이제 순서로 가는 거죠. 원 바이 원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 뭔가 진화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터레이티브 한 거는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터레이티브. 어떤 뭔가 막 컨디션이 밑할 때까지 이터레이티브하게 돌고 반복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물론 이게 두부 자르듯이 잘라질 수는 없지만 전체 큰 시스템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의지를 갖고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프로시즈 하냐 이터레이티브하게 하냐 되게 중요한 거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도 되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어... 베스트를 찾을 거냐 최고로 찾을 거냐 최적을 찾을 거냐 그쵸? 최고는 있어요. 명백해요. 딱 하나. 얼트메트한 거죠. 그 정보를 내가 찾을 때 우리 솔루션 나의 어떤 에너지라든지 모든 포커스가 모든 포커스들이 거기에 가 있을 거냐 베스트를 찾기 위해서 아니면 베스트는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최상 옵티멀에 대한 것은 찾아보겠다. 최적화된 부분을 찾아보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멘탈리티예요.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실 때 사실 이 멘탈리티 이 어프로치들을 디자인 시스템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런 식의 어떤 사고 띵킹 프로세스가 돼 있어야지 단순하게 API를 알고 라이노 코딩을 좀 짜고 비주얼라이즈를 좀 하고 이거는 그냥 하는 거고 어쨌든 그 안에 알고리즘을 진짜 공격적으로 디자인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러서피가 다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이런 키워드로 얘기하면 굉장히 소통이 편하거든요. 왜냐면 그거에 대한 안목적인 전공용어라는 게 그러잖아요. 전공용어가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이렇게 품고 있는 뜻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굳이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 야 이건 이렇게 위주로 가자. 전공단어를 쓰면 그 전공단어가 우리 모두가 암목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아마 설계 스튜디오 같은 거 하실 때 크리틱 받을 때 교수님들한테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딱딱 압축적인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주죠.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공용어의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내려왔어요. 실제 이렇게 정 우리가 어떤 구조를 잡았다고 친다면 이제는 실제 구현 단계에요. 코딩을 하는 단계에요. 거기서 어떤 가이드라인 있는지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이건 다 프롬투에요. 프롬투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는 거예요. 프롬 뭐냐 말씀드리지만 무한 무한의 공간에서 무한의 어떤 이런 재료에서 파인 라이트 그러니까 제한으로 바꾸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컨셉이에요. 컴퓨테이션에서는 그래서 흔히 이게 개념적인 걸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뭐 파인 라이트 엘레멘츠 모델 같은 경우도 다 그런 어떤 학문이거든요. 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고 디파인되어 있는 학문들이고 특별히 이제 부조 같은 거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할 경우에 물론 우리가 이거를 부조를 이제 그 스톡처 아나시스도 보면 다 그래프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프로 기둥 보호 그 다음에 이런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레졸루션을 나누는 거야.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요 하나하나 모듈들이 다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건물이 딱 섰을 때 텐션 컴프레션이 어디서 작용되는지 그 스트레스 라인 같은 것들 트래킹 해가지고 어떤 힘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뭘로 가능하냐 어떤 방식으로 하냐 파인 라인 엘레멘트 모델링으로 한다. 결국 컴퓨터는 어쨌든 어떤 무한의 공간을 측정해서 유한으로 바꾸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 때 이런 것 좀 만들자 하면 굉장히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죠? 되게 안목적이야. 그러잖아요. 하이레벨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언어들은. 좀 이쁜 거 만들자. 이쁜 거에 메저 시스템이 뭔데요? 데피니션이 뭔데요? 그런 거 정의는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그래서 되게 안목적인 거에선 명백한 걸로 가는 거예요. 되게 명시적으로 가야 돼요. 정말 많이 많이 명시적으로 가야 돼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 되게 어떤 경우냐면 애플리케이션이 굉장히 큰 경우에요. 파일이 기본 한 100개 이상 넘어가고 굉장히 복잡할 때는 안목적으로 안가 그러니까 익스프리틱하게 안가면 여러분들이 그 함정에 빠져서 못 태어나가요. 제가 그 영어로 수업할 때 어떤 친구가 디버깅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디버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이 문제가 왜 발생됐는지. 제가 길게 써본 건 세 달 정도 써본 적이 있거든요.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는데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 달 동안 제가 그 문제를 찾았어요. 문제가 뭔지를. 일단 문제가 뭔지를 찾기만 하면 엔지니어링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솔루션을 푸는 거는. 일단 문제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보는 것들은 터져갖고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내가 감기가 걸리고 내가 열이 나고 몸이 아프고 두통이 있는 거는 증상이에요. 뭔지 몰라. 감기인지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아니면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진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프로그램 다 망가지거든요. 알고리즘 자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되게 익스프리식하게 가야 된다. 동일한 얘기에요. 모호성에서 확실성으로 가는 거죠. 확실성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되게 영 켜 있는 거에서 세퍼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컴퓨테이션 디자인 알고리즘 디자인 결국 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단계별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가장 딱 들어가면 배우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어떻게 프로블룸을 인투 스몰로 파츠로 나눌 거냐. 어디 워크샵이라든지 수업, 렉처를 들으면 항상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일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투 스몰로 파츠로 나누는 거예요. 조그만 파츠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필러서피입니다.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파이프라인의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빵 터졌다 하더라도 그럼 이 문제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터졌다.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밖에서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뭔가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하는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안 도는 문제가 아니라 디자인 엔지니링을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프로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 만약에 이 부분에 문제가 됐어도 가깝도 티가 안 나가게. 알솔레 시키는 거예요. 확실하게. 문제들을.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쭉쭉쭉쭉쭉 보면은 뭐 일단은 우리가 대충 보면은 어떻게 보면 현상이잖아요. 디자인한다는 것도 현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멋있을 갖고 있는 경험적으로 상상하는 거. 이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다는 어떤 현상에 대한 스스로의 모델링이야. 근데 여전히 인간들은 되게 이걸 안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바꿔야 되냐.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모델. 모델이 우리 건축에서 쓰는 이런 모델링이 아니라 어떤 실험 환경에서 쓰는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 모델링. 시스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대개 어떤 현상적이지만 결국에 우리가 이거는 프레딕트로하게 만드는 거예요. 프레딕트로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각각의 체인 이펙트들이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이제 릴레이션을 정한다는 거예요. 가령 이제 내가 펑션이라는 걸 A 넣었을 때 A라는 B라는 걸 넣었을 때 항상 동일한 C라는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펑션은 굉장히 디터미스틱하고 굉장히 예측 가능한 그런 모델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디자인 시스템을 그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쭉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점점 표정이 안드로메달 안드로메달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를 수 있죠. 비디오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반복해서 보세요. Q. 아 이거는 좀 더 좀 더 컴퓨터 사이언스적인 이야기는 한데 그냥 제가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나눌 거냐 그냥 얘만 들어주면 이런 거예요. 결국 그 에이전트 모델링이 됐던 아니면 파라미틱 모델링이 됐던 어떤 그 엔티티와 엔티티가 인터액션을 해요. 그러면은 인터액션 했을 때 그 결과물을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해요. 가령 제가 여기서 우진영 선생님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100만 원을. 그러면은 은행에 누군가한테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빌려주고 내가 이야기 할 거냐 아니면 내가 빌려주고 네가 이야기 할 거냐 이런 보통은 다 해야 되거든요. 데이터 플로우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스파게티 코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좀 덤하게 가는 경우에는 얘는 프로퍼티만 갖고 있어. 어떤 에이전트들은 프로퍼티만 갖고 있어. 절대 얘는 트위그 하지 않아요. 데이터 값만 갖고 있고 그 위에서 프로퍼티를 오케스트라 하는 애들이 모든 액션들을 다 컨트롤 하는 거죠. 그런 식의 전략들이 있다. 그래서 릴레이션쉽이 결국 제가 데이터를 입고 데이터를 공간 데이터로 넣는 다음에 공간 데이터를 어떻게 변형하느냐가 알고리즘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알고리즘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데이터 스터벅처를 어떻게 트윅할 거냐. 그래서 소팅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그래프 트러블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코딩 구글 페이스북 혹은 네이버 삼성전자 들어가려면 코딩 시험 보거든요. 거기는 학벌 뭐 학위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코딩 시험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실제 스프라브론 솔딩 능력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간판 다 띄고 실력으로 갖다 붓는 영역인데 그런 것들 할 때도 여러분들이 큰 의미로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에요. 어떻게 좀 더 컴퓨테이션 익스펜스를 줄이고 메모리를 줄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작업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릴레이션쉽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릴레이션쉽 데이터 스터벅처들이 그래프도 릴레이션쉽이고요. 픽셀 복셀도 그렇고 리스트도 릴레이션쉽이에요. 왜 인덱스를 통해서 릴레이션쉽이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만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잡성들을 더할 때 과연 어떻게 이걸 다루냐. 현존하고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클래스 개념을 많이 쓰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쓰죠. 그래서 과연 여기 보면은 이 앱보다 더 좋은 앱이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비히클이라는 게 있죠. 비히클이라는 게 있고 사실 이게 추상적인 명사인 거예요. 사실 제가 영어로 수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람이 존재하나요? 사람?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존재라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냐는 거예요.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사람은 그냥 추상명사고 거기에 남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남주. 누구누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흑인 백인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뭐 누구누구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존재하지 않아요. 이 개념에서는. 그냥 뭐 기아의 K9, 현대의 제너시스라는 차 모듈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앱스트락 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앱스트락 시키고 이거를 실제 임플레멘테이션 콘크리트하게 임플레멘테이션 할 때는 실제 여기에서 줬던 가이드라인들 다 만들어 놓아서 교통정리 해 놓고 바꿔서 구현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있다. 이게 바로 OOP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요약을 하면 결국 프로그래밍을 실제 할 때는 결국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쓸 거냐 오브젝 오리엔티드하게 할 거냐 프로시즈하게 갈 거냐 컴포넌트 센티릭하게 갈 거냐 펑셔널하게 갈 거냐 애널리티컬 오리엔티드하게 갈 거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릴레이션쉽의 하이라퀴를 정해야 돼요. 누굴 좀 덤하게 갈 거냐 스마트하게 갈 거냐 프로퍼티랑 비헤비어를 명확하게 나눠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이란 어떤 오브젝가 있으면 저의 프로퍼티는 뭘까요? 키, 몸무게, 성격 이런 게 제 프로퍼티에요. 그럼 비헤비어는 뭘까요? 걷다, 먹다, 뛰다 제가 먹으면 먹다라는 비헤비어를 하면 몸무게, 키라는 프로퍼티가 올라가겠죠. 이런 식의 릴레이션쉽들이 있고 이거를 세퍼레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컨디션과 루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결국에는 어떻게 이슈를 디펜시 시키고 그다음에 problem과 task들을 작은 방법으로 쪼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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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이제 공간 어떤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structure를 넣고 structure manipulation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는 게 어떻게 보면 computation thinking이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했고요. 좀 하나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